마술쇼를 공개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마술은 잊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지상 최고의 마술쇼를 공개합니다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우리는 옹달샘 마술단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옹달샘 마술단이요 그리고 여기는 나의 영원한 파트너 스테코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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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굉장히 파이팅이 넘치는군요 스테코리 여태까지 여러분들께 너무나 수많은 멋지고 신비한 마술들을 보여줬는데 우리의 마술을 정말 못 믿겠다 손 들어주세요 나 진짜 죽었다 깨워도 못 믿겠다 있어요? 네 제가 아까부터 되게 튀어 나오세요 좋습니다 자 이분이 이 코미디 빅리기에 오신 모든 분들 중에 가장 우리를 의심하고 우리를 못 믿는 그런 분입니다 뭐라고? 못 믿어요 안 믿어 오케이 정신 이상한 사람만 하면 안됩니다 괜찮나? 괜찮아요 좋아요 우리의 마술로서 힐링시켜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가장 못 믿는 이분을 믿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텔레파스 마술이요 아무거나 적으세요 저는 절대 보지 않겠습니다 아무거나 적으시고 찢어서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마세요 그리고 뭉쳐서 혼자만 갖고 계세요 자 아하 좋아요 본인 주머니에 나오세요 좋습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의심할 수가 있으니까 아무도 못 보게 스튜디오 밖으로 나가겠어요 자 보안요원 보안요원이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보안요원의 안내에 따라서 스튜디오 밖으로 여러분 드디어 우리를 못 믿는 분이 사라졌어요 짜 짜 짜 짜 짜 짜 짜 따라따라따라 따라따라 따라따라 하아! 저분은 2치우인데 아마 CJ 건물 밖에 나가실 거예요 또 못 믿는 사람? 혹시 우리의 마술을 못 믿겠다 있나요? 자 다 믿습니까? 다 믿어요? 그렇다면 우리를 믿는 이분들과 함께 첫 번째 마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술은 신비하고 고귀한 카드 마술입니다 스타벌! 그렇다 스타벌! 그동안 했던 수많은 마술자들이 흔히 했던 그런 카드 마술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카드는 굉장히 일반적인 그런 카드입니다 자 누가 한번 뽑아볼까요? 앞에 여기 이 학생 자 한 장의 카드를 뽑아주세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좋습니다 자 당신이 뽑은 카드는 에이스 스페이드를 뽑았습니다 그죠? 좋습니다 당신이 뽑은 카드는 스페이드 A입니다 갑니다 신비하고 고귀한 옹달샘 마술단의 카드 마술입니다 갑니다 자 신비하고 고귀한 옹달샘 마술단! 자 갑니다 갑니다! 당신이 뽑은 스페이드 A입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? 자, 마지막 누가 할까요? 좋습니다 여기 이 남자분 뽑으세요 자, 뽑아요 자, 카드를 뽑고 무슨 카드인지 크게 외쳐주십시오 뭐죠? 하트 식스 하트 잠시만, 영어로 하면 안 돼요 영어로 하면 혹시나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, 뭐라고요? 6 하트 좋아요, 갑니다 자 당신이, 당신이 선택한 이 카트입니다 맞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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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나요? 대단합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무지 좋아하시는 그럼,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연예인들 사진이 있습니다 뽑으실 분? 저요, 저요! 싸꼬래? 아, 제가 누구야? 저요! 누굴 절 좋아하죠? 저요, 양세천이요 보안요한! 보안요한! 가스총! 가스총! 보안요한! 전기총! 부디, 양세천을 뽑길 바랍니다 좋습니다, 그렇지 잘 뽑으세요 하나만 뽑아요 예 자! 싸꼬래? 그렇다 싸꼬래? 누구를 뽑았죠? 공개해주세요 어, 왜? 누구죠? 싸꼬래? 그렇다 싸꼬래? 학원 싸꼬래? 학원은 연예인 중에 장동민 씨 사진을 뽑았습니다 자! 갑니다 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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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이 바로 옹타시의 마술단!